1. 버클 이거 일단 착용하실 때 버클을 풀으시고 두 개 다 풀으신 다음에 빼시고 빼신 다음에 안쪽 편하게 되시면 안 돼요? 하실 때 무릎 조금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무릎 관절 이게 힌지가 무릎 관절 딱 보조욕 하라는 거니까 똑같이 구부려져 있는 데랑 똑같은 데다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엔 크실 거예요. 제가 스트랩 줄여 드릴게요 키우시고 스트랩으로 길을 조정을 좀 해야 돼서 밑에 먼저 채울게요 똑같이 채우고 스트랩을 떼어서 무릎에 좀 맞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아 스트랩이라고 해서 당겨주시면 감기시는 거거든요 감기시게 되면 이 노란 부분이 가운데로 오시잖아요 이 정도 약간 좀 세게 하시고 보통 가운데 이 정도에 맞추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여기 밑에도 보면 보아 스트랩이 있거든요 당기면 돌리면 이 정도 좀 조이시나요? 괜찮으신가요? 원하시는 날도 직접 한번 조여주세요 풀었다가 다시 한 번 원하시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조이시면 돼요 돌려갖고 네 네 됐어요? 네 여기 뒤에 잠시만요 이 스트랩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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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